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일부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믿음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설고하셨던 F.E.B. 마이어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는 누구든지 위대하게 만드신다 둘째 믿음은 일상적인 삶의 영향을 끼친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넷째 믿음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믿음은 모든 것을 정복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 믿음의 레전드, 믿음의 전설, 믿음의 거장,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믿음의 첫 번째 인물인 아벨입니다 히브리스 11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씀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첫 번째 주제가 예배입니다 우리 믿음의 첫 출발도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놓여 있습니다 믿음 생활 곧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학자 칼바르트의 예배에 대한 정의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입니다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도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할지라도 교회에 예배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선교를 할 때 안지라도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선교는 죽은 선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스 11장에 기록된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계신다 심지어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역자이기 전에 봉사자이기 전에 찬양대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이 재물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자의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많은 경우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자가 소비자로 전락이 되고 예배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구비와 기호에 맞는 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예배 주체이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소비자 중심의 예배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많아지고 있어요 예배 관람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 보러 오는 사람 많습니다 쇼를 보러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숭배, 자기 만족의 예배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 없는 예배자의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재물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을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있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인가 재물인가 피인가 곡물인가 재물의 종류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이 드린 재물은 믿음의 재물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재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재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인이 드렸던 재물보다도 가인의 믿음 없는 태도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이 믿음 없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거부하시자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때 가인은 하나님께 분하고 얼굴을 붉히며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드레나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엽기적으로 친족 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지요 아벨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모습에서 그가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가인은 바로 불신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와 요한일서에서는 이러한 가인의 행동을 심판받을 자의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겉으로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가인은 악인이었습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걸어갔던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자기 만족 자기를 우상삼아 섬기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은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가장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는 곧 결국 살인자로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믿음이 없는 예배는 거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자기 자신의 최고와 최선을 그리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믿음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이렇게 잘 돈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믿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믿음도 반드시 행동으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벨의 내면 안에 있었던 그 믿음 아벨의 내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믿음 가인은 볼 수 없었던 아벨의 내면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재물 속에서 그 내면 안에 있었던 가인이 보지 못했던 그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예배와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아벨은 자기 자신의 최고 자기 자신의 최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왁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최고와 최선 그리고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벨의 믿음이 그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믿음 가인은 보지 못했던 그 내면의 아벨의 믿음이 그가 드렸던 재물에 가장 최고에 가장 최선에 그리고 전부로 드렸던 그의 예배와 예물에 고스란히 담겨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벨이 드린 이 자기 자신의 최선, 자기 자신의 최고, 자기 자신의 전부로 드렸던 이 예배와 예물은 아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오줌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그 예배와 재물 속에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우리의 첫 번째 소득이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가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의 최고와 최선을 우리의 전부를 지금 내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실 만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예배와 예물 속에 그것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벨은 그걸 다 담은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최선, 자기 자신의 최고, 자기의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아벨과 달랐습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며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미 자신이 왕이 되었고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향기며 예배했던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을 고직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따지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봉사하고 성기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까 고민하고 집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성기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그 예물을 받아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죽어서도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에서 11장 4절의 끝부분에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수천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천년 전에 죽은 이 아벨의 이야기 아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천년 전에 죽었던 아벨의 이야기 수천년 전에 드렸던 단 한 번의 아벨의 예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천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요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대를 넘어 수천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나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니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정해서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에 여러분도 한번 다 읽어보셨을 건데요 이용규 성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예배인가 소인가 예배인가 소인가 하는 소 제목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용규 성교사님이 몽골에서 성교를 하시는 베르 지역에 베르 지역에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러르가 아침에 주일 아침인데요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인가 소인가 무슨 말씀이냐 주일 아침이 됐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소가 사라졌어요 소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몽골에서는 소가 아주 중요한 동물이고요 소의 역할 소의 유익이 참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소가 중요합니다 벌러르는 갈등하고 고민을 하며 믿음으로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이용규 성교사님도 벌러르가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다는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면서 강단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벌러르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소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집을 나갔던 도망을 가졌던 소가 집으로 안 가고 예배당으로 온 것입니다 벌러르는 소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배를 선택했어요 소도 찾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시적으로는 세상의 것이 귀하고 그 늦춘 것, 그 포기한 것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선택한 예배는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시간 낭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시간 낭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봉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전에 갑자기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함옥하지 않은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 예배를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함옥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려 두 가지 해석입니다 무엇입니까?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절대로 중단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예배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예배 특권을 빼앗기지 말아라 예배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10편 96편 8절과 9절 말씀 여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믿음으로 여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믿음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여와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그리고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나의 최선이고 나의 최고고 나의 전부라고 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원래 처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중하고 내가 소중하게 내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것 그거 원래 누구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치 있는 것 내게 가장 좋은 것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재산의 것 최고의 것 너의 전부는 원래 누구의 것이었냐 누가 주었느냐 넌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너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면 되잖아요 네 아들 있지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터스트 믿음 순종 네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하고 네가 놓칠 수 없는 내 아들 이삭 누가 주었느냐 그 이삭의 주인은 누구냐 그 이삭을 누가 만들었느냐 너는 누구를 섬기냐 누구를 사랑하냐 너에게 가장 귀한 것 내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 이 테스트를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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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다 네가 나를 경애하는 줄을 알게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됐다 내가 너의 전부고 가장 귀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창조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며 그렇게 하나님 요하이래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더 퍼스트 제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더 베스트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요 누르고 흔들어서 자고 넘치도록 도로 안겨주시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하여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는 축복을 받았죠 둘째는요 죽은 후에 받은 축복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이라 아벨은 짧은 인생을 살았고요 그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숨, 호흡, 안개,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슬과 같이 한숨과 같이 한 호흡과 같이 이슬과 같이 안개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질이보다는 퀄리티,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고 믿음은 우리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의 삶은 비록 고난과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예물과 그의 믿음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벨의 인생이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되었던 예배, 믿음으로 되었던 예물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죽음 후에도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산 의로운 사람들, 죽음 후에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와 이래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죽어서도 말합니다 믿음의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물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결코 소홀하고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드린 예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여기서 천국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축복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히브리스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마음에 새기시며 한 번 같이 읽어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주의 음성 듣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물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물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요와 이래로 갚아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예배, 거룩한 시간 낭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